여기 아 블루타운 진짜 내가 제일 화려하나봐요 어 그게 약간 태블릿으로 이거 한 마리 남아있어 얼굴 좀 봐 얘 납탈 그치 납탈 납탈 어 아브로니아 어 근데 오히려 애들이 더 좋지 않아요 어 제대로 더 희귀하네 어 음 음 블루타운 진짜 아 블루타운 블루타운 어 어 어 어 음 어 한번 덜어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.